자, 여러분들 저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88페이지 보시면 보험 관련 세금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세액공제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납입된, 납입한 보험료 중에 일정 금액을 당의 연도 계약자의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공제 금액만큼 가세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금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보장성뿐만 아니라 연금, 저축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것까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해가지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12%, 장애인보험 얘만 15%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400만원 한도에서 1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제 대상 계약과 관련해서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된다라는 것, 피보험자. 그래서 피보험자에도 꼭 명심하십시오.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이고, 만기환급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이게 바로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이게 초과해버리면 이건 저축성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환급금액이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지 않는 보험, 즉 보장성 보험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중요하죠.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그러니까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거나 피보험자로 하는 그런 보험이어야 되고, 역시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납입해야 되는 거고, 만기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보험,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명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89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과 관련되는 세액공제 해가지고, 그냥 저기 아까 우리 앞에 총괄, 세액공제 총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한도에서 12%. 그래서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소득 없는 가족이다. 이거 꼭 좀 체크를 하시고,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야.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구지? 밑에 있잖아요. 근로자 본인, 다음에 배우자. 근데 배우자는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 즉 전업주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양가족 관련해서 여기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금액 한도 12%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보험 세액공제, 이거는 기출됐던 거죠. 그래서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 증산 시 100만 원 한도 이럴 때는 12%가 아니라 15%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 소득이 없는 가족, 그 다음에 휘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누가? 장애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요구과 관련해서 기출됐던 게 동일한 계약건으로 보장성보험소득공제, 장애인 전용보험소득공제 중복은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납입 염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성보험 차익가세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 암기하시기가 조금 힘드시긴 한데 그래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세요.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2월 15일 이후의 계약의 경우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겠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1번 보세요.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보험계약으로서 만기일 또는 중도일 해지,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즉 장기 보험인 경우 그 다음에 금액이 2억 원 이하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불안을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가 되겠다. 그냥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저축성보험과 관련해서 보시면 1번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1번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1번에 보시면 월정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제외라고 있네요. 그 제외라는 말은 뭐냐면 얘들을 갖다가 비과세 해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요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390페이지 2번 보시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입니다. 모두 충족하는 월정립식 저축성보험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이거는 같네요. 그런데 아까 위에는 2억 원 이하라는 그런 요건이 여기는 빠지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는 균등, 매번 균등해야 되고 기본 보험료의 어떤 선납, 미리 내는 기간이 6개월 이내야 된다는 것까지 그렇게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이라고 되어있죠.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하는 걸로서 연금 이외의 형태로는 어떠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할 수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아니 되어야지 이렇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망시 계약이나 연금 재원은 모두 소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중도해지는 불가능한 그런 요건을 충족시킬 때만 비과세 된다. 지금 이게 안 나왔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가 제일 좀 난해한 파트이긴 한데 그냥 일단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안 외우더라도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차익과 관련되는 이자 있잖아요. 이자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특별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 논의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억 원 이하고 10년 이상 이렇게 된 거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일반적인 요건하고는 다르게 2억 원 이하라는 그런 요건은 빠진 거. 그것 좀 여러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종신형연금 보험 같은 경우도 좀 다르니까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니까 여기서도 요건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391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에서 보험 차익. 보험 차익이라는 거 말 그대로 우리가 낸 보험료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만기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뺀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보험 차익인데 보험 차익 자체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세금을 바로 원천징수해버리죠. 그래서 이자 소득과 관련해서 일반 세율 15.4% 해가지고 여러분들 15.4%는 이자 소득세 14. 그다음에 주민세 1.4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대 세율 같은 경우는 9.5인데 이거는 이자 소득세가 크고 농구촌 특별세가 여러분들 0.5%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자 소득에 관련해서 이런 세금이 이렇게 부과되는데 아까 그런 요건을 충족하면 비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392페이지 보시면 제가 392페이지에 세제혜택연금보험하고 세제 비혜택연금보험 비교하고 그 표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만 좀 잘 기억하시고 세제혜택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제혜택이니까 그래서 세액공제 400만 원에서 12% 내지 15% 한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할게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 반면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연금 수령할 때 뭐는 한다? 세금은 적용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반면에 세제 비혜택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안 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우리 연금 수령 시 그렇죠. 세금은 없다라는 거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392페이지에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3페이지에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이거 비교하는 거는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한번 기출됐던 거니까 한번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연금보험 관세제도 종합도 우리 앞에 거랑 같이 해서 볼게요. 지금 봐도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거라서 암기도 안 될 거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396페이지에 보시면 생명보험 용어 해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복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중복되는 게 대부분이니까 역선택 정도만 여러분들 기출됐던 거 한번 식으로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수업시간에 좀 강조드렸던 것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마지막인 405페이지에 임보험편 보험계약법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보험계약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보세요.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법 638조에 뭐라고 되십니까?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마음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즉, 계약이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약속하면 의사의 합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보험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금계약이 요물계약으로 보는 것과 달리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405페이지 낙성계약이다. 다만 최초 보험료 납부 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우리 앞에 봤던 거고요. 낙성계약, 다음에 불효식 그러니까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 체결할 때 휴지에다가 여러분들 막 써도 되고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아무런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증인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불효식 계약이다.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쌍무, 쌍무라는 것은 제가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고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 이런 식으로 서로 쌍무계약이다. 그다음에 부합계약 그다음에 상행위성 이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예금계약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부합계약이고 상행위성 그다음에 반면 이거는 사행계약성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건 불확실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행계약성 그래서 최대한 이게 이제 보험금이라는 게 제가 냈던 보험료만으로 우리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의 어떤 선의 윤리성을 요구합니다. 최대한의 선의 윤리성을 요구합니다. 다른 제3자의 어떤 선의의 어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고요. 이것도 역시 계속계약성 우리 앞에서 예금계약도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계속계약이죠. 예금계약 우리 통장 개설하고 계속 계약하는 계속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계약적인 성질이 있다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407페이지 보세요. 보험계약의 특성이라고 되어있네요. 영리성 그렇죠.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영리 주관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보험료는 높게 받으려고 그럴 거고 보험금은 최대한 지불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사회보험이라는 걸 대표적인 게 의료보험 옛날 말 같으면 의료보험 같은 게 대표적인 사회보험이죠. 의료보험 연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단체성 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보험가입자로 구성된 보험단체라는 그런 관념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기술성 기술성 자, 우리 보험료 같은 거 산출할 때 뭘 통해서 아까 대수의 법칙이나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기술성 그래서 대수의 법칙과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라 뭐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사회성과 공공성의 특징도 가진다라는 거 굵은 글씨 위주로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서 문제 그 다음에 상대적 강행법성 원래 상대적 강행법규성 강행법성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한 거 그렇죠. 소비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보험자한테 유리한 조항은 무조건 뭘로 해버려요.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아시죠. 그래서 상대적 강행법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관계자는 우리가 아까 봤던 거니까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다만 보험자에서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누가? 국가가 보험자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의무를 지는데 보험계약자 같은 경우는 각종 권리, 의무 다 있죠. 그래서 주된 의무 중에 하나가 그런 거 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소 같은 게 바뀌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고지해줄 수 있는 고지 통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 관련해가지고는 자, 피보험자는 여러분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닌 제3자를 보험계약자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보험계약자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 그런 생명보험계약을 무슨 생명? 자기 생명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갖다가 피보험자로 둔 경우를 우리가 타인생명 타인생명보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타인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그래서 사망을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보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만 15세 미만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 대상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예전에 기출이 그렇게 됐죠.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 몸이 건강하지 않은 자 이런 식으로 낫는다. 몸이 건강하지 않은 자 그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가 되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수익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자기 생명의 보험 자기를 위한 보험 이런 거 개념만 안에 깔리면 돼요. 그래서 보험수익자고 보험계약자가 일치한다. 그럼 뭡니까? 자기를 위한 계약이고 보험수익자가 제3자다. 그러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수익자의 지정권 그 다음에 변경권은 누구한테 있다? 이게 중요하죠. 보험계약자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자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를 보험수익자로 해서 고마운데 내가 나 말고 나의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하기 위해서 보험수익자가 그걸 변경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수익자의 지정 변경권은 누구한테 있다? 보험계약자이겠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타인의 생명보험 같은 경우 보험수익자가 바뀌면 여러분들 보험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위험도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수익자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얻도록 해라? 피보험자의 그렇죠?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보시면 보험금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즉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험수익자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그러니까 이거는 다 죽는 거잖아요. 피보험자도 없고 보험수익자도 없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누구에게 보험금을 준다? 피보험자의 상속인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생존보험 같은 경우는 이때는 보험계약자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치거나 그러면 당연히 다친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한번 출제될 때가 됐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게 보시고 411페이지 볼게요. 411페이지 보험계약의 요소에서 보험 대상자 보험 목적물 보험 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봤다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저기 상법 644조에 보시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 그러니까 이미 피보험자가 돌아가신 분을 피보험자로 했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보험사고 절대로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된다?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다만 당사자 쌍방이 그걸 알지 못했다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서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금 보험과 관련해서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상법 658조 이 조문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 위주로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우리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통지를 받았겠죠. 어떤 피보험자가 돌아가셨다면 피보험자가 이번에 언제 어떤 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뭡니까? 일단 조사는 하겠죠. 이게 혹시 면책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 보험사고가 진정한 보험사고가 맞는지 아니면 혹시 사기보험은 아닌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할 겁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금액을 딱 정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험수익자에게 지불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라는 그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버리면 이 기한에 쫓겨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액을 제대로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체 없이 그냥 가능한 네네들이 할 수 있는 빨리 서둘러서 해라. 보험금액을 정하면 뭡니까 보험금 지급하는 거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며칠 10일 안에 지급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 상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그 차이 아시죠.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책임지는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은 말 그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게 전보험에 그래서 일치하면 이걸 무슨 납? 전기납 그렇죠. 이렇게 주고들면 단기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찍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거절이라고 되었네요. 보세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보세요.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자가 승낙합니다. 제가 그랬죠. 보험 모집인 이거 가입하세요. 우리가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디 보험회사에 들어가잖아요. 서류가 딱 그때서 심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보험 부적격자면 거절하겠죠. 그래서 딱 보고 승낙 그때 누가 승낙하는 거다? 보험자 보험회사에서 승낙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험증서 있잖아요. 딱 보면 만약에 S생명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승낙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낙선계약이고요. 다만 여기 보세요.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건데 보험자가 계약을 자유체크를 거절할 때는 보험료를 만약에 받았다면 받은 보험료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주기로 했던 예정이율에다가 플러스 1%를 가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더해서 돌려준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철회는 뭡니까? 보험계약자 스스로 뭡니까? 보험료를 납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스스로 미안한데 내가 다른 사정이 생겨가지고 보험계약을 취소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때문에 받은 보험료만을 돌려줍니다. 받은 보험료만을 그래서 고구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다시 보면 거절할 때 만약에 30일 이상 성낙 또는 거절을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한다고 딱 그랬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보험계약이 통과됐는지 통과되지 않았는데 거절됐는지 대답을 안 해주면 이건 뭘로 보겠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보험계약이 철회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누가 철회하는 겁니까? 보험계약자가 철회하는 거죠. 그렇죠? 거절은 보험사가 거절하는 거고 철회는 보험계약자가 철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증서 즉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5일 꼭 좀 기억하시고 보험가입증서 말고 그냥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그래서 15일 30일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때는 철회를 해버리면 보험자는 받은 보험료만을 돌려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13페이지 보험증권이라고 보험증권은 이건 뭡니까? 효료가구는 아무런 관련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 배달 사고 이런 걸로 배달 사고를 인해서 도달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 성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유효하게 성립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문에 보시면 640조 2항 보시면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면 새로 발급 해줘도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보험증권의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새롭게 교발한 것에 가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만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체결 아까 봤지만 불료식 낙성계약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료식 낙성계약 그래서 실제로는 승낙합니다. 가입되었습니다. 이런 말보다도 보험증서를 보내줌으로써 승낙에 가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승낙할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가 지급된데 소급하여 게시된다. 그래서 승낙시가 아니라 늘 뭡니까? 만약에 먼저 보험료를 갖다가 여러분들 계약서 우리 청약할 때 보험료까지 같이 줬다. 그러면 언제 책임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한대. 그러니까 우리 청약할 때 곧대로 소급해라 앞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게시돼서 시작한다라는 가지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승낙의제 아까처럼 30일 동안 아무런 대구를 안해줬다. 그럼 승낙한 걸로 의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승낙전 사고담보라고 되는데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때 전제는 뭡니까? 보험료를 납부했겠죠. 보험료를 같이 주면서 첫 번째 보험료를 같이 주면서 청약을 했는데 막 심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이 보험계약을 거절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무효 무효로는 아까 봤지만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취소라는 것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 결국은 효과는 똑같아요. 무효가 된다는 건 똑같은데 처음부터 무효냐 아니면 소급해서 무효냐 그 차이고요. 일단 고지의무 이때는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 부적격자 이런 것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고지의무라는 것은 계약의 청약시뿐만 아니라 부활할 시에도 뒤쪽에 나오는 부활시에도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해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돼 있네요. 첫 번째가 알았던 경우 이 사람이 위험한 위험한 지급을 가져서 우리 이 보험 상품이 적합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막 뭡니까 할당을 했다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뭐 수익을 냈다가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그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실은 가실이지만 중가실 그러니까 고위 또는 중가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그러니까 그 고지의무 위반 사실 안날로도 1개월 이상 지났다거나 그다음에 봉근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3년이 지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약관상인데 약관상에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돼 있죠. 2년 정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법 부정보다 강화된 강화되는 것은 뭐다? 계약자에게 더 두텁게 보호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쭉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417페이지 보시면 보험계약의 효과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당연한 거죠. 다음에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보세요. 언제 반환해야 될까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죠. 그렇죠?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보험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정당한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며 중대한 가실이 없을 때 자 이걸 별표해 주십시오. 보험계약자와 즉 보험계약자 측이 한 명이라도 여러분 아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그러니까 일부러 무효화인 것을 알았거나 그런 식의 어떤 아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보험계약자 측이 모두 선의일 때 또는 모두 선의이면서 모두 중과실이 없을 때 이때 뭡니까? 보험자는 받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418페이지 볼게요. 418페이지 보시면 보험자의 면책사유라고 되어 있네요. 법정 면책사유 중 자 도덕적 위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보세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데 입증 책임은 역시 보험자이 있습니다. 우리 다 입증 책임은 우리 회사 측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나 고위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성립한다. 이게 중요해요. 모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보험계약자 측은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모두 이 사람들이 모두 선의거나 중과실이 없으면 뭡니까? 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뭡니까? 이런 무효나 했는데 책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무효의 책임이 아니라 보험료를 갖다가 우리 면책해야 될 어떤 사유와 관련해서 보험사 입장에서 주장하더라도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악의가 있으면 뭡니까?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이라는 말 그 앞에는 이고라는 말 그런 말을 좀 명심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법적 면책 사유 중 전쟁 위험인데 전쟁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다. 그때 이제 사망보험금 지급해라. 그러면 보험회사 쫄딱 망한다 그랬잖아요. 다만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금 지급 의무 그다음에 그 성질이라고 해서 자 우리 아까 말했지만 예금계약 같은 경우는 무슨 채무라고 했습니까? 추심채무라고 그랬어요. 채권자가 돈 받으러 가는 거고 보험료는 보험료는 지참 채무입니다. 지참 채무 그래서 보험료 지급은 원칙적으로 지참 채무다. 그래서 누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가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고 보험료 지급 시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다른 약정이 없는 조문 보세요. 상법 650도 보시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한 번도 납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물론 다른 약정을 할 수 있겠죠. 6개월 뒤에 낸다는 그런 식의 약정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경과됐다. 그럼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보시면 그 마지막에 보시면 보험료 납입 지체의 효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험료 납입하면 납입이 지체했다. 그러면 채고한다 그랬죠. 보험료 내세요. 그렇겠는데 그러면 보험료 안 내면 뭡니까? 만약에 다시 안 내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고를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별도의 해지 통보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 다음에 굵은 것이 보시면 보험자의 위험보장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최초 보험료와 계속 보험료의 구별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미 보험자가 책임을 개시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뭡니까? 보험료를 한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무슨 보험료다? 계속 보험료가 되는 거고 아직까지 보험자가 책임이 개시되지 않았으면 이제 받으면 뭡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보험자의 책임 기간이 개시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최초 보험료로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드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 조금만 힘낼게요. 그 다음 420페이지 보시면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이며 그러니까 갑자기 직종이 바뀌었더나 그런 식의 위험도가 증가했으면 그걸 통지해주고 그렇지 통지해주지 않아서 생긴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때 위험 변경 증가의 원인은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보험사고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때도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보험사고 그러니까 지체 없이 안 하고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한참 뒤에 알려줘가지고 그 손해가 더 커졌다면 그 커진 손해 증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됐죠? 정말 이제 마지막이네요.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되었네요. 보험계약의 부활이라는 거는 왜 인정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보험계약을 갖다가 해지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나이가 더 먹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보험료를 냈다가 그 보험료를 안 낼가지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때 중요한 거는 해지한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야 돼요. 해지한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다시 밀린 납입보험료와 이자 같은 거 정도 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듣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에 부활의 요건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고지 의무 부담한다. 그래서 신규 보험계약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부활일 때도 고지 의무 부담한다. 그 다음에 제2회 이후에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보험계약이 해지됐거나 실효된 경우로서 특히 해지한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보통 2년이라고 그랬죠. 해지된 날도 2년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함께 붙여가지고 보험자에게 납부 보험자에게 납부한다고 바로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납부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보험사에서는 심사를 해가지고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승낙하면 뭐가 된다? 보험계약이 부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청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대답이 없었다. 32지나도 대답 없으면 역시 마찬가지 승낙한 걸로 의제된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보험계약은 부활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보험계약이 부활되기 전에 이전에 그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것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효과 첫 번째는 동일한 내용 이전에 실효되기 전에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계약이 실효된 이후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우체국 상품은 나중에 우리 그때 한번 나중에 보기로 하시죠. 나중에 보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기운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느껴진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힘드신가 힘드신 것 같은데 자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벌써 세 번 봤잖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시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 없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저기 제발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걸로 문제풀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지를 하겠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도 문제풀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